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쌈장이 맛있다고? 배고파서 그런거 아니야? 배가 안 돼 이거 바로 먹어도 되나요? 네, 저희 이거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요. 아, 맛있을 것 같죠? 네, 먹어요. 고개를 먹어봐야 돼 고개를 먹어봐야 돼 고개를 먹어봐야 돼 그리고 조심해 누구일수도 있길까 이게 보통 매우 맛있잖아 매워 안매워? 안 매워 먹어서 안 매워 나는 아이씨 그래 저게 맛있어? 응 맛집으로 얘기해도 되는거야? 고개를 먹어봐 고개를 먹어봐 진짜 하얗게 생 순두부네요 네 블록을 올리십니다 네 소주 냅둬 진짜 생으로 순두부네요 겉에 담백해요 담백해요 조금씩 남편은 소주 냅둬 뚜껑 소주 냅둬 약간 좀 매운데 두고 찍어 보니까 안됐네 그래 더 매워 매운데?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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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내가 35억원이다 우리 차가 다 영수했어 콩나물 배달이 고파 콩나물 맛있네 그치? 콩나물 배달 맛있어 응 고추 모양이야 고추만두는 국물에 담갔다 먹는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잘하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얼어봐 콩나물 냄비를 잡을 때가 없구나 공대가 복부 마우 시키면 안고 이걸 뭐라 그래? 이걸 달라고 해야합니다 앗 기본 복부 마우는 싱크맘기구나 꺄 칠 수가 없어졌어 네 쭉 늘어나는건 없네 그게 좀 아쉽네 저도 맛은 어때요? 맛은? 맛은? 맛은 맛있는 걸로 이렇게 먹어서 돼지갈비찜 2개 만두 반개 순두부 하나 밥 볶고 치즈까지 해서 사판 천원 으흠